오늘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건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어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 붙어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비교적 짧은 본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계셨던 또 신천지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좀 반증할 때 많이 받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넣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먼저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고 나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둘러엎으셨죠 그래서 둘러엎었다는 그 소문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따져 물으려고 지금 예수가 성전에 오셨을 때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성전을 둘러엎었던 그 일 무슨 권위로 성전을 둘러엎는 일을 성전 청소하는 일을 무슨 권위로 그것을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계속 성전을 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계속 성전으로 향하셨고 아마도 그러는 사이에 이전처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들어오지 못했던 일이 아마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장로들의 질문 내용에는 어느 정도 위하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며칠 전에 사건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느냐가 아니라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교회 세력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자 물어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몹시 예수님의 행동에 불쾌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구겨진 체면을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성전의 운영은 유대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독점적인 권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영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면적으로 개혁하는 반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성전을 둘러엎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구겨진 체면을 이참에 세워야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물은 이유는 바로 사내들인 의장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회원인 서기관과 장로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는 국가가 인정한 권위인데 자신들의 권위만이 참 권위의 소유자인데 난데없이 웬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그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성전을 둘러엎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권위에 의해서 매매와 한전을 자신들이 허용을 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의 유대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의 집행기구인 바로 이 사내들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의 권위를 스스로 낮아지는 아무런 권위 없는 것을 이들은 캐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기득권과 이득을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누려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둘러엎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권위의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고 또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비로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간섭하시고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불교를 청소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를 거절하는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또 금지 오겹했던 이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참 성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 바꾸면 성전이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죠 거룩한 전입니다 왜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어야 할 그곳에 온갖 매매와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붕괴하셔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을 둘러보는 일이죠 성전을 둘러봤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그 부분을 청소를 하시고 둘러엎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나의 욕망과 나의 불교를 청소하시는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불교를 청소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로 그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분이 거기에 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간섭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인간은 참으로 그 순종 아래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참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그냥 젖어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주체적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자아와 인격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이 옛 아담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자아가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내일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내일 짜장면을 먹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비대 없는 변기에서 변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꼭 비대가 있는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토록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결정 내가 태어나고 내가 가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단 하나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아래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큰 순리 아래서 선택할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그때 고백할 때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가 내려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기 전에 발발발발떨면서 내가 구원받을까를 걱정하며 가는 이유가 바로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건져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소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로 건너진 자들 바로 그분들은 여러분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어드릴 때 피조물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망할 것 같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되 통치하시되 바로 모범을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그 함께한 예수의 공생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품으시면서 제자들의 그 모든 십자가에서 처형을 될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리고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셔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누구를 불복시키고 누구를 어떤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는 섬김이 아니라 진짜로 밑에서 낮아져서 우리를 왕처럼 섬겨주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신다라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거절하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성전의 본래 모습대로 이것이 운행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11장 17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전에 오셔서 깨끗이 청소해 주신다라는 복음인 거예요 강도의 소굴같이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마무시한 세상적인 성전을 허무시고 그것을 청소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새 성전에서 영원토록 너와 나는 함께 거하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우리만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그 왕국은 너무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수조차 없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입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라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내들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방신자로 몰아서 처벌할 기세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시고 예수님은 함정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우선 계산부터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른 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자신들은 불신앙의 원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신앙의 원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훈중의 지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이들은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요한 역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무서워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요하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성전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병들어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기독교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여우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너무 낮아지셔서 너무 겸손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몇백 강년을 가야만 비로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은하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니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아 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섬겼던 그 여우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리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이것을 내가 교리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그냥 만만한 거예요 그냥 만만한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신자반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경 그리고 성경을 믿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촌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다 예수라는 사기꾼에 의해서 다 세뇌당하고 다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십시오 4대 성인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올라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까? 누가 아무도 기독교인들 누구도 바라지 않는 4대 성인의 반열에 누가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것은 보나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그건 믿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거짓말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4대 성인의 반열에 그냥 슬그머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이성의 관념으로는 그냥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의 관념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남자의 시 없이 탄생했다는 게 믿어지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 쉽게 그게 믿어지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믿어진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나요?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동정녀 탄생을 믿냐? 너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부활을 믿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부활절에 사람들로부터 계란 세례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몇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됐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반고우의 그림 그 다음에 피카소의 그 아름다운 몇십억짜리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게 피카소 그림인지를 모르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보는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이 그림이 그냥 물감 덩어리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물감의 색채를 통해서 그려진 걸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의 가치를 알아봐요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몰라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베토벤의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자마자 아, 이 베토벤의 그 아름다운 음악이 선율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그게 소음으로 들려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마음속 깊이 절절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저게 지금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이 봐도 영안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소리를 들어도 이 음악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볼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듯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당의 예를 들어보면 무당의 그 신을 받아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그 귀신의 조정 아래 놓여있고 그 귀신과 영적 교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당에 갔을 때 그 영적 교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신과 내가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잘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 진리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먼저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밝은 영적인 그 은혜를 먼저 받아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 우리 안에 죽은 영이 깨어나서 그 살아난 영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수준 낮은 삶이라고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정말 우리는 수준 낮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안타까움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에게 그 안타까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체험하지 못하고 나도 지금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 맛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끝으로 기다려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부축하고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속물들인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처인 나와 우리의 육체는 과연 지금 성전의 목적대로 온전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에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가 나의 이권과 나의 권력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성전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런 성전이 되어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절대자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늘 끊임없이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부모님에게 늘 요구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우리 아들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닭 먹고 싶어, 통닭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맨날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계속해서 부모한테 밥 내놔라, 닭 내놔라, 삼겹살 내놔라 라고 하고 있으면 이 부모가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속이 터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 첫째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것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의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세력가들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 세력가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물어보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한 것이죠 질문은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게 했고 그 의도가 드러나자 이들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생각할 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둠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물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런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자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고 번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번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계획 섭리 아래 있었던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하게 마지막을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참된 권위자라는 것은 권위주의에 빠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권위가 그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다름 아닌 섬김이라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위의 기원을 물어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의인이며 위대한 주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천지처럼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가 죽은 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며 유대 지도자들도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대답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보고 있는 우리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서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죽은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지금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났을 때 바로 그 죽은 세례 요한의 삶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땅으로 붙으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였고 땅으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바로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1장 32전에서는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건을 너희가 어찌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죄 많은 죄인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부족한 종이고 죄 많은 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마도 그 죄값을 갚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명을 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의 정결함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존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를 보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본인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해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다 아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성전인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져 물으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청소하시는 걸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육신의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사실을 감사하고 날마다 죄로 더럽혀지고 가득해진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성전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늘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따져 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을 늘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